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간이 요새 이쪽으로 계속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 부정 많이 불구요 그래도 일단은 와 주제 계속 판매가 하겠습니다 하얀 태가 둘렀군요 무늬또린다 다행히 나오는것 같습니다 굵은 태양색이 하나 있네요 옷도 꽃돌인데 선명하지 않아요 석질 좋습니다 태는 눌렀는데 해가 노란탑니다 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가 아주 선명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태가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오늘 카드가 상당히 거칠입니다 태가 너무 높습니다 태가 많이 온다 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태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색깔 좋네요 반질반질해 이쁩니다 으 어떠십니까 그냥 장난 아니네 으 으 요런 색깔이 다양한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우 파도가 막 썸나네 으 파도가 새가지고 아주 수마가 올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워낙 세가지고 으 으 으 으 아 아 이쁘지 않습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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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꽃들 아주 이쁩니다 나무까지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노란테를 둘러네요 단봉 예쁘지 않습니까 밑이 좀 팔가 났습니다 어쨌거나 뭐 얹어놓으면 예쁘겠습니다 아 일반지랍니다 이쁘네 아 또리 색깔이 다양합니다 어 너무 큽니다 또리 색질 안 좋네요 아 아 해가 어떠십니까 아 일단 맘이 듭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서둠 서둠 손 capita 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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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리 서둠 가방 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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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리 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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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야하게 나옵니다 그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으 뭐랄 많이 뭐 아 꽃돌, 꽃돌, 빛이 나고, 기도 오고 꽃돌, 꽃돌 꽃돌, 아이고, 좀 색깔이 산미가 잘하네 이쁜다 통화도 잘 됐고 잘 됐습니다 꽃돌 꽃돌 종목 11편 6편 2편 1편 폭포가 흘렀는데 물이 흘렀습니다. 물이 잘 되겠습니다. 물이 잘 되었습니다. 귀엽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물이 잘 되었습니다. 물이 계속 잘 되겠습니다. 물이 잘 되었습니다. 시간비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미쳐가겠군 저희들 한번 봐봐 입가에 아주 좋지 가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도망가 잘 되긴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